한글자막 by 김정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번째 이어서 네 루트 레터로 돌아오 오성김 허완드님 트위치쇼의 화요일 코너죠 그것이 하고 싶다 아 그걸 하고 싶다 아니라 뭘... 내일의 프로듀서는 너다 내일의 프로듀서는 너다의 오성빈다신다드 트하 일단은 오늘 제가 굉장히 멘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 사랑하는 재수씨가 없기 때문에 저희 모든 열정이 다들 재수씨가 어디갔냐고 아 그러네요 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수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귀가 조치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아 어저께 해보고 아 이거 자라나는 청소년이 이게 아기 행동을 줄 수 있는 게임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 게임 자체가 아까 그 우리 하기 전에 저번주 하이라이트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주인공이 딱 우리 나이토에 거의 동갑인 우리 선샤인군 네 선샤인군이 이제 가서 이거 가발이지 이거? 어? 이거 가발 맞지 이거? 어 이러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때는 야구 배치될 뻔했지 이러고 이 뚱고지 임마 어? 약혼자인데 옛날 여자 모의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어? 그런 걸 좀 보다 보니까 네 날라리지 딸내리 보는 앞에서 너희 엄마가 임마 어? 내가 음악했어 맥주 광고 어? 에잇 네 맥주 광고 아 이제 세수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사실 저번주에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도 험한욱이랑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게임일 거라고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아 이 게임은 갓 게임이구나 아 저요 이제 아 이걸 좀 느끼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거 한정판 샀을 때 네 느낌이 뭐 했냐면은 아 이거 일러스트레이터도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작가님이고 해서 네 아 뭔가 약간 그 편지를 통해서 뭐 진시대에 접근하면서 뭐 애정 애정이 좀 묻어나는 달콤한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네 아 현실은 전혀 정만대였죠 네 정말 주인공이 희대의 쓰레기이다 아 희대의 쓰레기 이런 인성질 마을 하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도쿄에서부터 네 아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예전에 가둬보면은 크레토스 아니 제우스 네 끝장내에서 내가 돌아왔어 이런 느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엄마가 누구였지 그때? 아니 뭐 그건 뭐 조행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뭐 심한 애를 끝장내기 위해서 네 선샤인이 나온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주는 육장 육장부터인가요? 이렇게 되면? 네 육장부터 육장부터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가지 이야기 먹기에 끌고 없이 일단 저번주에 그 맛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다시 시작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아 그 아 이어서 생강편지지 아 생강편지지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전에 그거 한번 설명해드려야죠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드려 이거 카메라에 잠시만 남겨주세요 카메라에 잠시만 남겨주세요 카메라에 잠시만 남겨주세요 저희가 딱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자 이제 이 편지지를 여러개 받았는데 네 편지지를 여러개 받았지 않습니까? 네 딱 받아서 맨 처음에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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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지 잠자리 편지지는 니가 가바리지 네 요게 잠자리 편지지입니다 장경제비 가바리지 너 자 그 다음이 이제 요 뭐야? 바다나 편지지 아 바다나? 바다나 편지지가 어 그 니 원숭이지 니 원숭이지 니 옛날에 어 니 사고 치갖고 니 어 애들 다 어 막 클라게 만들고 그랬지 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팩트를 폭격당한 원숭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약으로 그만두지 않았나요? 울었죠 서럽게 울었잖아요 아 울었다고 네 서럽게 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캔디 캔디 편지지 네 캔디 편지지는 아 날라리였죠 캔디가 될지 않았나요? 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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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했던 거 뚱보 뚱보 니 뚱보지 니 마누라인데 옛날 첫사랑 못 이어서 니 이거 좀 고르만데 이런 느낌으로 딸기 케이크 네 딸기 케이크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이 뭐라고 해야지? 무슨 편지지지 이게? 무슨 편지지라고 하여튼 저 공주 편지지 공주님 같은 편지지 요게 이제 그거 맞아? 맞아 맞아 다른 거 아니고? 요게 그거였습니다 저 날라리 날라리 그 옛날에 그 야시시한 화보를 찍은 아 좋아 날라리 그 딸 앞에서 능엄마의 과거를 갸루편지지 아 갸루편지지 아 갸루편지지 고편지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갈게 육자 생강 생강편지지가 아가리였습니다 근데 왜 생강인데 아가리일까? 네 아 참고로 저희가 이제 아가리라고 말하는게 어떻게 보면 비속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게임에 나오는 표현이 표현이 아가리인데 아가리라고 해야지요 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바로 시작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다 오늘은 포인트를 치셔도 아가리의 생각을 막아보고 싶다 어허 그 오늘은 포인트를 치셔도 이게 안 돼요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토모코 아 이 친구 토모코죠 어린 친구 아 이 친구 토모코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면 중에서는 역시나 변태 가면 그렇죠 아 캐코 가면 아닙니까? 변태 가면 아니 말고 캐코 가면 모르세요? 캐코 가면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좋은 게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어 검색상의 캐코 가면을 검색해 보시면은 아 후방을 주의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만엔 지폐와 5천엔 지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교실을 동경하는 히어로 아 아 아 아 아 це 리얼춤 아 제 이 Rossum 여자 получится 이거 그 그 won tous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러게. 고교 시절이라고 하면 통곡이 있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난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이즈미 야쿠모 기념이야. 야쿠모의 책을 읽었을까? 기념관에 갔을 때 야쿠모가 읽지 않는다는 건 싫어. 보통 책은 싫어해, 또. 저희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정말 팩트폭력을 위한 소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몇 살이지? 모르겠습니다. 이동 바로 해봅시다. 야쿠모, 어? 뭐라면? 생각한다는 게 아니겠는데. 아, 다 된다. 그 다음에. 코이즈미 야쿠모. 보통 이제 코이즈미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하나요짱이. 코이즈미의 어떤 배를 이끄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코이즈미암 역시 일본 총리. 아, 예. 네. 괴담을 잃는다. 오석이 괴담 좋아하십니까? 난 무서운 거 사랑합니다. 토 먹고 설마 계란 한 판이니 서른이라고? 아, 근데 토 먹고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네. 여러분 혹시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녹색창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검색해보세요. 루트레터 코모코 나인. 어? 얘 걔, 걔 아니야? 그 저 바텐더. 니즈? 니즈 아니야 니즈? 니즈였나? 니즈. 이상하네. 야쿠모 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야쿠모 기념관. 아, 무료게임은 아닙니다. 돈 좀 사야 되는 거예요. 혜자를 따라 난 점치인들의. 조금만 이제 그 물길을 혜자라고 하죠. 아, 이건 물인가 뭔데. 코이즈미 야쿠모라고 해놨네요. 코이즈미 야쿠모 기념관. 조사한다. 다 빨개. 네? 다 빨개. 아버지는 아일랜드입니다. 160 정도. 키가 작네. 시마네를 전부 걸어다닌는데. 걸어다닌다고? 거기를? 그, 그 큰 곳은? 야, 우리는 진짜 버스라도 탔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 걸어다녔어요 지금까지. 어,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우와. 우와. 역시 밖에, 역시 걸어다니니까는 그런 정도의 인성이 나오는 겁니다. 대단해. 아, 이거 저거야. 아, 아야가 과연 이게 어떤 느낌인건지 알 수 있는지. 아, 이거 뭐야. 돈 달래.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거 답하시면 알려드립니다. 귀찮지만 별 수 없지. 뭐야 이거? 귀찮지만 별 수 없지. 이게 귀찮지만 별 수 없지. 그러니까 한 문제를 겪기 때문에 말로 배쳤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실제로 저 말을 한 거야. 이거 아닙니까? 어허허허. 어, 공짜는 아니고. 계단 문제를 맞춰야 하네. 아, 귀찮아. 오, 어쩔 수 없지.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또 착해. 그럼 세 문제네. 세 문제네. 정답은 광내인데. 아, 이 부모의 아버지는 아일랜드인. 아, 방금 나왔잖아. 아일랜드인. 조사한다고 해야 되나? 조사, 조사. 오른쪽, 오른쪽 얼굴이, 얼굴 아니예요. 얼굴, 얼굴, 얼굴 사진. 아일랜드. 애칭? 아, 애칭은 아까 여기 있었어. 아, 여기 있었어. 이쯤인가 있었어. 포스터! 헤른! 헤른! 신자면 160! 아, 160 루저죠? 죄송합니다. 루저죠? 네. 매일 끝이야? 도키와 텐션 격룩으로 대는 혀켄이군요. 그렇죠. 이거 저보다 팩트풀의 밑작업군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법도를 여기고 이 땅에 성을 쌓은 오가사와라. 궁수를 보내? 암살자를 보낸 거군. 치요히메. 홍준은 어떻게 됐나요? 연못에 빠지는데 사라져? 오! 1주일 뒤에 희메 가오리의 전설. 이 혀미가 물 마시러 가다가 빠져 숨은 걸 보고 일주일 뒤에 떠오르는 데 험 Allied이 퍼서 이게 희메가오리의 전설이다. 가오일주일이 지난 사체가 아름답단 사실... 저희도 뭐 저희 현대의학도 죽지는 않지만 잠깐 약간 그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건물에 들어가서 약간 가수면 상태에 빠지면 아름답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찌라시는 일본어입니다. 전문은 또 따로 있죠? 아이돌 마스터? 에그이 강남이 hysterov SHEA leva Youkyo. Mr. uz tester ann ? 김의 가몰이. 김의 가몰이. 이제 어딜 가야 되지? 생각한다. 아 저 우주인 사람. 저기 옆에 동네로 가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여기가 UFO. 모리타한테 가서 아가리에 대해 물어볼까? 모리타면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아니죠 이쪽 아닙니까? 아 여기도 아저씨. 약간 그런 느낌. 호시미키 하부카정 묻는다. 묻는다. 보여줄까. 아 그 토끼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잖아. 아니 뭐 보여줘야 돼있네. 가만히 있다가. 아 잠깐만. 딱 이런 느낌. 소지풍. 다시 떼고. 이걸 보여줘야. 들어와. 이런 거면 왜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그때 내가 보여줬잖아. 모리타 어디갔어. 아 모리타 시험에 볼 일이 있는데. 어이씨. 이거 보여줘야지 지금. 이거 이거. 이걸 보여줘야 우주인전 전단장 보여줘. 들키기 들켜줘야 돼. 이씨. 유주인의 유주인 전단장. 우주인의 유주인 전단장. 어? 관심 보인다. 잊혀진 일본의 풍경을 다시 보는 느낌 아, 이거 둘이 잘 되어있는데 약모가素晴らしいのと同時に 当時の日本も素晴らしかったのよ 城と道徳に守られた神々の国だった 약모は数奇な運命で日本을訪れた 彼は日本に伝わる階段を書き残すために 약간 괴남독 같죠, 느낌이? 私の話は大切かしら? あなた 잘 못해요, 문매도 되게 좋은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その写真から韓国の写真から この写真は何歳ですか? それは何歳ですか? そして自分の写真を写真も写真を写真を写真に写真しています 何歳ですか? 33歳は私の名前を聞くと言えません 33歳? 到底俺は何歳ですか? 35歳です 日本男なり 岳から韓国が人間の写真です これは同年です それは何かか話を聞いています 그러면 일단 우리랑 동갑이야 34시잖아 우리도 어쨌든 우리는 34시니까 여기 나온 33살에 한국으로 변환이 된 거라면 우리보다 동생인 거고 맞지 한국으로 변환이 된 거 뭐 뭐 뭐 우리 또래다 우리랑 동갑이 되거나 어디다 아가리 얘기를 해 그녀와 여자가 확실해 왜지 아프게 잘하겠네 잘했네 아 물렸다 그래서 아가리라고 왼쪽 덜 그러면 아니야 걔 아니야 아나운서? 아나운서는 치열이 이쁘다고 했어 이빨이 이빨이 이쁘다고 했어 가지라면서 일을 다시 하지 않았을까 아나운서가 되면서 라미네이터를 한다 라미네이터 해가지고 그녀는 바로 물어보네 아나운서 라미네이터 해가지고 estate 개운하지 않는데 약속으로는 젊은 적으로 아... 뭐지? 아 나 이 게임 진짜 짜있나 이제! 뭐야 도대체 이 애들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페인팅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알지? 재혼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는 모가지가 없었다 모가지가 전처에 무덤에 있었다 주인공이 더 대단해 스가씨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좀 별한 사람이냐 그럴 수 있지 제가 보기에는 선샤인군은 사이코패스가 확실합니다 야! 사이코패스일 수 밖에 없는게 취조하러 다니는거 보면 100%야 사이코패스일 수 없다 자... 아...하이 하하하하하하하하 당신같은 사람 아닐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주변에 있다보면 미사키가 나타날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스토킹입니다 여러분 이게 잠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범죄입니다 범죄 저 오진규실 만나러 왔는데 아 죄송한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아 그래요?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돌아가죠. 라고 하면서 이래서 돌아가면 또 남자가 아니니까 옆에서 그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언젠간 지나가겠지. 걸리기만 하면 갑시다.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 생각을 해봅시다. 안 부를 것도 없지. 아무도 없는데. 아 슬프다. 들어오자 말하고. 눈앞에는 아무도 없다. 조사한다. 그나마 조사라도 해야 되나? 시간 때우려고? 짜상 경매를 하고. 미사키의 코너도 있다. 매복 기습. 매복 기습. 치아리 고르니까 아가린 아니야 라고 나왔어. 아니야 입을 다시 라미네이터를 했을 수도 있어. 어? 어 이거 그 우리에게 안경문을 획득폭력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감사합니다. 높은 사람 아닙니까? 왜 여기서 계산하고 있죠? 오오. 미사이게 하라니 하고 있다. 이 소리도. 하기 싫은데. 화장을 시켰다. 이야기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면 다 물어보자. 아 미사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라카미 씨는 동기가 선인 없다고? 그 나이도 라이브는 이런 건 없다. 니폰 홈페이지를 들여도 토모코의 나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전에 한 명 있었습니다 퇴사. 조금 더 여러분 깊이 검색해보세요. 토모코는 유령이 뭐야? 토모코가 뭐 유령이었다. 뭐 일도 안 물어봐도 벌로 나와? 아 그러게. 미사키에 대해 조사하자. 그녀에 대해 말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하여튼 미사키를 짝사랑했던. 미사키? 안경분? 네. 말이 많은 날 날이라면 미사키에 대해 말해줄지 몰라. 왜? 아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디였지? 아 워터벅스. 이게 애매한 게. 조금 이따 보세요. 그게 중량이 아니니까요. 바로 어저께. 바로 어저께. 바로 어저께 날라리를 만나서 협박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날라리. 아 여기 커피숍이구나. 아가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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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코 있어요. 네. 오하 contradειена. material. 모두cliffe. via 하나리다. 새 ciao. 이러면. 설마. 설마.. 아á. 벌써 시작이야? 벌써 시작이야? 우리 방송환이라 울 내 association 몇 본장에서 쐈어? 무기를 들었는데요. 야 우리 방수환이 이제 30분도 안되는데 벌써? 오오오 오오 오오 두개는 주인공 때문에 예전 일을 자기 딸내미한테 고백했어 그래도 물어봐야지 그만큼 주인공이 싫다는 소리인데 딸 야 딸 딸 딸 딸 슬슬 긁어봐 딸 딸 먼저 긁어봐 딸 먼저 딸 슬슬 긁어봐 딸 먼저 딸 딸 딸 아 정답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야 지금? 야 정말 날라리 딸이야는 뭐야 아 진짜 안 닮았는데 혹시 닮았나? 이런 느낌 완전히 아 이거 와 이거 좀 심한데 그 얘기는 잊지마 娘의 말은 지금 관계가 없지 어 근데 대답이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다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지? 달라지는 거 아니겠지? 아 이거 귀가 나오네 아 무섭다 무서워 가에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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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빡침이 느껴진다 그녀는 날라리의 꿈을 시장한다 야 아 여기서 또 칭찬 한 번 들어가죠 아니지 이건 그거지 뭐가 옛날에 눈도 인기 있었는데 얘 날라리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얘기해서 왜냐면 야 니 동식이 옛날에도 인기 있었는데 저희는 봐봐라 지금 아나운서 돼갖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라고 날라리가 예전에 너도 인기 있었잖아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서 내가 보기에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야 질투심 유발이야 꼬마 내 맘 맞잖아 꼬마 내 맘 맞잖아 옛날 거 칭찬을 해주면서 얘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낸 고단수 이유의 식법이야 꼬마 뭐하네 그 다음에 질거지네 그 다음에 이거를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거야 밀당을 하는 남자야 밀당을 나라 밀당해주면서 조울증을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옛날에 인기 많으셨잖아 아 뭐 내가 옛날에 뭐 엄청났지 뭐 그때 뭐 내가 엄청났다고 뭐 걸어봤더니 뭐 남지않아 아 지금 웃자지 지금 개털인데 지금 완전 개털 아니에요 지금은 애 엄마지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은 짤다 전혀 모르겠는데 그녀는 쇼트카트의 남자같은 럭스에 성질적으로 인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보물들이 있어 아 역시 이건 또 또 저번주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였죠? 하셨잖아요 할라져 나왔잖아요 너 날라리 뭐라고 했습니까? 난 날라리가 아니다 아 저 남봉구입니다 네 아가리네 아 흉포한 여자 게임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질투심이 그런거야 그렇지 흉포한 여자로 얘기 끝나서 옛날에는 애들 물어 타는 얘기 나면 끝나는거죠 아아 물었다는 얘기 나면 끝나는데요 물었어 아 왓타나베 군을 물어뜯는 모습 네 아가리죠 아가리 아가리 아 그렇다면 그 던니는 라미네이트 한걸로 아 라미네이트로 강한 여성 왜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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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네 물어 뜯었다고 싸움 대장 왓타나베가 개 아니야? 그 야구하는 애? 네 야구 원숭이 원숭이 어머 개관님 와 얘기 다 해놓고서 얘기 다 해놓고서 이대로 흘러갑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맥스 아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선샤인 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검찰 가야됩니다 아 치조전문 그렇죠 아 대툰 대놓고 네 이러다 말을 많이 하겠죠 쭉 던져놓고 네 울면 거기서 응 참고할게 아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참고할게 네 그리고 이 선샤인 군에 좋은 점이 있어요 상대가 앞에서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어 그래 난 내가 알 거면 알면 돼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 네 진짜 어 어 땡기 막 막 야 아 진짜 너 정말 밥맛이야 그래 고마워 좋은 정보 감사 다음에 봐요 네 요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 가게를 나온다 가게를 나온다 쿨 안하니까 아 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안써 왜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었으니까 다음엔 아가리한테 물린 사람에게 가보자 잘해 아 잘해 좁혀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학교 가야죠 학교 학교 가서 학교 아 학교 또 바로 가야죠 아 수업 중이야 수업 중이구만 음 헌숭이가 있다 언제부터 알아서 헌숭이야 이번엔 아가리 입털러가는 형님 아 넌 너무 잘해 아 뭐 있지 원숭이! 나는 할 말 없어. 나는 할 말 없어. 오 원숭이 하이! 아 그래? 그래? 나는 있는데 왜냐? 니 물렸거든. 야! 아 물리고 울었다는데! 이거 비꼬는 걸까요? 아니면 진작에 물어보는 걸까요? 그 아까 전에는 물기만 했다는 얘기까지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울었다는 얘기는 없었거든. 바타네로 가고 울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울었다 그랬어? 아 그래? 이거는 얘도 약간 잠이 좀 쎄니까. 싸움에 있어서는 또 와타나베였구나. 질질 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와! 왕바지 쓰러니 이런 느낌이네. 옛날에 막 물리고 질질 짰는데. 유자한테 물려가지고 인마. 떼꾸러 인마!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과거에 자신의 모습은? 이리저 Oy! 내arz의 질질. 취미냐? 빙고! 빙고! 너희들이 불에 갈수록 나는 진실에 다가갈 것이기 때문에. 깨물고 사람이 누군다냐? 무라카미 미사키지? 그녀의 이름을 대자마자 빨개졌어 이 자식 혹시 남자 새끼들 다 똑같아 안경도 좋아했는데 너도 설마 설마 혹시 사귀었다던가 맞으면서! 미사! 네 무라사키 미라키 보일거 약간 좀 그런데 얘네 혹시 좋아하는거 아냐? 웃기지마! 맞춰야돼 임마! 어? 사귀지 않았어 그저 썸이다 썸 그저 뭔데? 원사이드 러브 원사이드 러브 아 그러니까 또 물려주고 하는거거든요 원사이드 해야 또 물리시고 이렇게 하는거거든요 6장도 개판으로 갑니다 아 일단 지들 멋대로죠 이거 어떻게 자 이거 아가리가 있는데 들어보십쇼 아가리에요 아가리가 있는데 여기 있는 바나나? 아니 아니죠 잠자리 안경이 옛날에는 좋아했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좋아했지 아 나는 너 좋아 생각좋아 뭐라 했겠습니까 꺼져 이거 털목 갤러리 회원아 꺼지겠죠? 그 다음에 요 원숭이 원숭이는 옛날에 남자같은 모습에 털털 털털한 남자 털털한 남자같은 여자 운동도 하고 야 자식 어디야 집에 가냐 같이 가 이러면 오 그래 야 뭐 그런느낌 하지만 남자는 사랑했다 여자는 몰랐으나 남자는 사랑했다 요런 이러면 그 아 지금 사이에서 친하게 좋은데 괜히 내가 내 사실은 일을 좋아하는데 어 나도 안그러네 이러면 또 멀어질까봐 자식 우리 앞으로 이렇게 서먹하게 지낼거야 자식 어 뭐 그래 그래 뭐 그러면 어쩔수없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줘 요런느낌이거든요 요런느낌 아 고백했다가 울린거 아냐 어 고백하진 않겠지 설마 어 어 야 15세야 이거 억지로 그녀를 야골에 야골에 아 예상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아 어 어 어 어 어 어 뭔가 아 아 얘가 남자 반술 수밖에 없네 내가 장단으로 당했다니 끊어졌어 왜 이런 거 따위가 막 이러고 이거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툭 어! 끊어졌는데 이거 울어 막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미안해 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친구 사이에 뭐라고 해요? 미안한 거 같은데? 하긴 한데 괜히 얘... 얘... 얘 성... 쓰레기네 이거 얘 성격으로 보면은 얘 성격으로 끊어지면 너도 뭐라고 해? 하다보면 야 이거 뭐... 나 사줄게 이게 부산맥스인데 이거 이거 부산맥스인데 인성이 뭐 맘 맞추렸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뭔데 이거 사줄게 인마 그게 미안하다 표현이지 놓치가 없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인성인 친구가 너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거야 난 아마 진짜였겠지 막 이렇게 있는데 툭 와이프가 선물해준 팔찌가 너무 끊었어 괜찮구요 다른거 있지 않습니까? 비싼거 그냥 비싼걸로 할 수가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그런게 있는데 딱 끊었어요 막 울먹이잖아요 야 이거 그래 인마 나 사줄게 울지마라 인마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아가리가 괜히 문제 아니네 네 아가리가 괜히 문제 죄송합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있다가 어? 어? 상대는 미즈입니다 미즈? 네 미즈입니다 와 이거 저 좋아하는 사람 싫으라고 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싫은거야? 나 사실 나 사실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어 누군데 누군데 말을 해봐 가시네 누구 어? 어? 막 울니깐 이제 막 아 이거 내가 그러려고 이거 사줄게 울지마라 울지마 팔찌가 뭐 얼마 한다고 이거 요렇게 된게 아닌가 네 요렇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식각 힘 때문에 끊어진건가 이건 물릴만 하지 네 언제나 사과하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아 너무 나은 것 같다고 네 그대로 졸업했다고? 십몇년동안?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네 아직 들고 있어 십몇년동안 설마 십몇년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있었다 그래도 팔찌는 계속 가지고 있단거네 야 지엘 중요한게 뭔지 알아? 십몇년동안 언젠간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추억의 그 물건을 만약 맥스에게 넘겨준다?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전개거든? 일단 진행해봐 생각한다 왜냐면은 이 팔찌를 가지고 무라카미 미사키한테 갈 수도 있거든 내가 대신 돌려줄까? 아 이거 진짜 야 내가 이거 했었던 그대로 흘러가 너 내가 보기에 와토네베 니가 그 우리에게 그 팔찌를 돌려주면 일단 일단 미사키는 어 좀 안좋아져 많이 안좋아져 자 어 어 안돼 안돼 이런건 제3차가 개입하는게 더 오오 이 논리세기 설득보소 그 다음에 사과하러 가면 되잖아 응 안돼 넘어가지마 안돼 이 새끼야 원숭이머리 이 새끼 저거 어 아유 저거 아 아깝다 아아아아 내가 예상했었던 그대로 아 최악의 시랄이 뭐야 같이 가라 그래야지 그래 야 야 1g조차도 틀리지 않아 와 미사키가 팔찌를 받는가 아 미사키가 돌려줄게 돌려주기도 하겠지 과거의 옛날 기억과 함께 너 아가리지 이 년아 아 뭐 이런 느낌이 낼 수도 있는 거야 아 부탁한다 아 아 ==== nicest escaloon 檸檢檢 Regardless 다나가 안개 다나카? 안개? 다나카가 안개지 아가 안개 풀어내 아 아 아 이거는 증거가 두 개가 있나 보다 어 또 시청가서 뭐하나 또 빙뜼 깼네 저거를 또 걸어간다구요 야 이거 있어 여기를 걸어간다고? 대단해. 괜히 아이디가 맥스가 아니야. 희생이 왔다. 은자리라고요? 지금 이러면 안 돼, 인마. 미사키 대회 보러 보러 왔어. 이 새끼 봐라, 이거. 인마, 내가 인마 미사키 옛날에 갖고 있었던 거 이거 팔찌 있거든. 얘가 줬나? 아니... 왠지 이걸 줘면 될 것 같아. 아니, 아직은 묻는다 그러면. 야, 아그래되 이게. 시리마센. 시리마센. 아, 이게 추리를 하는 거 시비를 걸고다. 아, 저희가 보기에는 시비를 걸고 다니는 겁니다. 전투민족입니다. 먹이가 필요한 건가? 먹이? 생각 좀 해봐. 먹이. 아나운서 있게 투표해서. 그렇다면. 오! 이거? 야, 미사키가 달고 다니던 브로치잖아. 아, 아아. 너네 들고 있었던 그 브로치잖아, 이거. 아, 이걸 딱 주면서. 이거 미사키 거거든? 미사키는 필요없습니다. 미사키가 직접 다 알았던 건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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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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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다나카 눈. 혹시... 미사키가 직접 갈던 거. 실차개, 실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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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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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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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나. 너 이 새끼 말 안 해? 축구팬한테 가서 임마, 이게 인마. 메시가 직접 입었었던 거 나한테 벗어준 실제 젖이야.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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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미나, 아미나, 아미나. 물 땅에 대해가 만주사화를 좋아한다 자파기들 나는 그런 고식지게는 안 써 빡침 빡침 예전엔 뭐라고 지금부터 오랫다 지금부터 오랫다 시종 1관 뒤에서 방금 그 말은 철회할 테니까 그녀의 프리바시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얘는 얼만큼 안 묻는지 예전? 과거? 지금은 그렇고 초딩 때부터 알았지 역시 그나마 제일 똑똑해 얘가 제일 똑똑해 근데 왜 이걸 353명이나 보고 있는 것인가 버그입니다 네 버그입니다 사진 한 장 정도는 예스로구나 사진하고 브로치하고 봤을래? 이거 일단 넘겨 싶은 거야 넘겨 싶은 거야 이러면 가지고 있는 게 둘 중 하나 또 넘어갔어 고식지게 걸림 사진 갖고 있지 설마 도차리야? 그중에 좋은 게 있으면 교환하자 그중에 좋은 거 그녀의 브로치하고 싶으니 아 이 얕은 이 얕은 시끼 이거 아 이거 됐으니까 사진 꺼내라고 사진을 빨리 꺼내라고 적당히 해 이 새끼야 아 아 이거 게임 진짜 이거 앨범을 가지고 온다 앨범을 가지고 와 얼마나 많은 거야 얼마나 많길래 앨범이 있어 아 아 아 저는 법에 접촉되는 지금 합법적으로 선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보여줘 합법적인 교환이니까 합법적으로 아 브로치는 필요 없고 옛날 사진이 필요하다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었던 무기를 두 개를 갖고 간다는 것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당신 그걸로 뭘 하려는 겁니까? 나도 아 알고 있어 얘는 알고 있어 나도 마음이 조금 아파 뜨끈한 거지 마음이 아프다 아 이 자기합리화 이 자기합리화 좋습니다 아 아 그러면서 이 또 자기합리화 하면서 네가 말해줬으면 내가 안이라도 되는데 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네가 굳이 말을 안 해가지고 그래 난 오빠 정말 착한 사람인데 네가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게 아니면... 못 뜨는 걸로 해주세요. 어? 근데 이쯤 되면 나는 사실... 말해줘야 돼. 이쯤 되면... 그냥 넘겨봐 봐. 이쯤이 되면... 이 주인공은... 이미 아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애들 놀리고 공격하고 다니는 게 재밌는 거지. 이미 아야에 대한 관심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제가 보기에는 뚱보. 뚱보한테 약혼자랑 있는데 약혼자 있는데 약혼자 바로 옆에 대고 이 뚱보지라고 했을 때부터 아, 얘는 아야 찾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기본적으로 아야가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둘이 만나는 걸 말리고 싶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야한테. 미사키 가기 전에 일단은 배를 채워야겠다. 아, 또 밥을 먹고 가? 밥을 먹어야지요. 왜냐? 아이고, 배를 든든하게 채워. 어딘가, 어딘가냐. 배냐에 배냐에. 타미나리아니지. 배냐에. 아니야? 아, 배냐. 나는 시도를 보고 있잖아. 배를 채워야. 배를 채워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를 채워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전. 오전. 아, 새로운 게임 너무 열심히 할게요. 아비 동. 아, 먹고 싶다. 아비 텐.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아마... 뚱보와 함께 찍힌 여자 팔의 같은 미사... 아가리와 아야는 사이가 좋았다. 둘이 한 건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아가리가 좋아했던 애가 남자가 아니라... 아... 새우튀기, 맛있게 먹는 새우튀기 결혼하셨는지 라는 드립이 있습니다. 알모 사이트 드립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등장국에... 제가 트레 님이 맨 처음 반한 여자. 제가...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일이... 고등학교 때는... 있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편하게 먹고 싶은 새우튀기... 아... 결혼을 하셨는지... 그녀의 일에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여보니까 알모 사이트 출석이... 제가 한... 1600, 1700 정도 되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각이 갔나 봐요. 조금만 조사해 보자. 티비를 틀었다고 했으니까 이걸 봐야지. 티비를 틀었다고 했으니까 이걸 봐야지. 티비를 미사키 하나. 오! 미사키잖아. 방금 전에 근데... 반말하지 않았어? 왜... 왜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얘는? 반말이 기본이에요. 이 주인공은. 아... 마취의 섬에서 만나겠구만. 아... 또 뭐 약혼자가 왜 또 그러지... 근데 솔직히 제 생각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경단집... 경단집... 아... 하하... 안녕하십니까? 이 가게... 왜... 뭐라고 했어? 어... 어... 똥대기었더라. 대부이잖아, 준상입니다. 아... 사랑하는구나. 사랑해. 얘는 꼭 똥무라고 말을 안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주인공은 그렇죠. 꼭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인성이죠.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뭐 문제없어. 나 왜 만나러 왔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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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네요. 너무 무서워. 몸을 좀 어때? 내일 가게 열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잘 됐네. 야 이 새끼야. 니가 만들었잖아. 야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오네. 니가 안 했잖아 인마. 나 정말 없어. 나도 상관없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솔직히 내가 문제가 아니라 원인 다른 데 있지. 원인 다른 데 있어. 그래서 할 얘기가 뭔가. 왜? 왜 불렀냐고 그래. 전화 상대는? 그래.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유 무서운 얘기 아니야. 그래서 놀란 나머지. 아 남편을 못 믿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어? 아이쿠 우리 유키가 나한테 전화를 했네. 유키가 전화를 했어? 육하 유카. 아 유카? 아 유카를 내 편도로 만들어야겠다. 이걸 또 이럴 때도 토론을 안정등이 가려야 된다. 15년 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럴 기록은 없습니다.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 사람 이게 변해요 사실 얘네 이 톤이 딱 변합니다 약간 그 정말 약간 인정 안 좋은 그 느낌 그 뭐냐 그 음 음 음 쉽 느낌 있잖아요 양 양아치요? 네 뭐 그런 느낌 이게 보통 아군 만들 때 쓰는 수법이거든요 이 생각해봐라 우리 친구 우리 그 박 비디 있잖아 아니 네 글마가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보이냐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누맹을 시야 아니 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모르게 누맹을 벗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네가 나한테 있는 거 없으면 다 말해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네가 다 해결하는 거야? 그렇지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유카노 옷을 참 예쁘게 입었네 네 내 사이야 내가 확 말했다 여러분 그럼 그 애는 살해를 하지 않았어 걔를 뭐 가까이 있는 네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줄끼고 아이고 아이고 어? 옷이 얼마나 귀엽노 야 저기서 목걸이를 하는 센스 패션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데 아 근데 내가 하나 좀 조사해두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하나 좀 조사해두고 싶은데 아 아 모른다고? 아 아 쓸쓸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아 아 혼자 말이야 혼자 말이야 자기가 의심하게 해 놓고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은 궁금하게 만드는 이 게임은 삶의 지혜가 아 아 녹아다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가야 되겠다 잘했어 아니 넌 넌 우리 편 넌 내 편 이런 느낌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 마취의 성이었지 어딨어 성 아니었나? 마취 여기였나? 마취의 성 아니었어? 상현 씨 근데 왜 성이 안 보이지? 내가 접었나? 내가 접었나? 옆에로 가야 되는 건가? L1 아니아니아니 여긴 마치 저거 밖에 없이요 저기 이즈모 씨야 성산공원인가? 뭐지? 성인데 왜 성 산공원 성산 성 산 공원 성산 성산 공원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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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이 아니라 성산 성산 등산! 마취의 장인 사이예요. 아~~ 맞다 맞다. 아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실제 일기예보, 그 뭐야, 방송국의 그 실사만 비싸네요. 네. 미사키. 마취 부처 시켰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미사키. 뭘 알았는데. 아이고, 우리 미사키 여기서 이런 거 있었는데. 마이크도 핀마이크의 디테일함 가슴에 있는. 아이고, 미사키 일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눈을 쳐달라고 방송국에 갔다가, 밥먹으러 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요. 가도 안맞은게 방문할까.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일단은 궁금한 게 있어. 아, 드디어 미사키. 바로 왔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니를 만나려고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돌아다녔거든요. 일단 쇠가 먼저 한 번 하시고요. 어디 보자. 아, 당신은 뭐 사투리가 생각하니까. 아야에 대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으니까. 네. 너 이 새끼 이거 팔찌 뭐야? 인마. 너 이거 알지? 아, 묻는다. 한번 봐야지. 아, 묻는다. 민주 사와 부르지. 아야 없어. 아야를 생각하게 하려면은. 그러면 팔찌지. 아야랑 같은 팔찌 아니야? 아야랑 같은 팔찌인지는 몰라. 그러면은. 아까 그 사진. 아야 사진을 한 번 보여줘야 되나? 아이디아에서 물어보려고. 네. 아, 지금 어머니께서 전화가. 아, 어머니 전화도 받았죠. 아, 어머니 전화도 받았죠. 아, 나중에 받았죠. 어? 아, 왜냐면 지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음. 음. 어허. 오생유 씨. 맥스로. 아야, 근데 팔찌으로 갑니까? 나는 팔찌인 것 같은데. 네. 사진을 한 번 보여주던가. 그 아야 사진을. 아야 사진을. 아야 사진을 먼저. 너 아야 아야 알지? 그렇지. 너 아야 이거 알지? 바로 들어가네? 어. 어. 알잖아. 아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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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적혀있는 어떤 패턴이라고 봐야지. 편지에는 아가리들이 적혀있었다. 아가리들이 적혀있었다. 음. 와아. 대사 참 철지다. 참 영향이 좋아합니다. 어이. 그 옛날에 그. 딱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 그. 이런 사람 알지요? 아. 이런 사람 본 적 있지요? 잘 모르겠는데. 예. 이런 사람 본 적 있지요? 모르겠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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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당황하실까? 왜 이렇게 당황하실까? 이 사진을 보고.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보고 왜 이렇게 당황하실까? 아. 몸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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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UFO 연구소에 모리타랑 소꿉칭만 였나? 응 화를 내면 꽉 물어버리고 왼쪽에 던니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지 아이코! 그 얘기야 너무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네 란히 메이트라고 들어봤나? 아이유 그러세요 아이유 그러세요 아이유 그러세요 옛날 사진 한 번 보여주고 빠세! 에이! 이게 네 중학교 시절 서니고 있는데 이건 네 맞제 왼쪽에 이거 먹고 왼쪽에 이거 먹어 뭐? 나니? 교정을 했네 교정해야지 아아 교정해야지 텔레비 나오려면 교정하고 이래야 돼 아이유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또 아닌 걸로 아가리가 증거라는 증거 아아 그거 핑 뜯은 거 있잖아 어 이거지 핑 뜯은 팔찌 작사랑했다 남자가 직접 돌려줘 아 저는 약속은 지켰어 우리는 아직 안 줬어 아직 아직 안 줬어 약속은 지킨다 원숭이를 물었다면서 원숭이가 나한테 어떤 걸 맡겨서 사실은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그럼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그럼 뭐라 이거 빠세! 미상가 팔찌 미상가 팔찌 미사키의 안색이 변했다 맥스 모드로 추궁하자 너 아가리지? 이게 뭐야? 극대 거북 아가리 너 아가리 맞지? 극대 거북 아가리가 뭐야? 극대 거북 아가리 어? 그럼 너 아가리지 아니고 세 번째 거 같은데? 어 너 특험맹 물어버린 애 아가리지? 어? 아니야? 극대 거북이야 그럼? 야 극대 거북은 뭐야? 너무 뜬금없는데 극대 거북은? 네가 극대 거북 아가리지? 세 번째 거 같다 너 아가리지 그냥 너 아가리지? 너 아가리지 소우리 소우리 그렇게는 안되지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되지 그게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진짜 편집.. 옛날 사진이라 옛날 사진 옛날 사진 아니 아야 옛날 사진 이거 좀 보여줬잖아 다시 보여줘도 되는거 아니야? 뭐라고? 이거를 다시? 좋아 어응? 웃는다 봐봐 뭐지? 아~~ 그..그..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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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그 옛날에 사진 찍었었던 거 있잖아요 주인 아줌마 가진거 아아! 가로코로 공방! 만나서 또 우리 또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잠재 나한테 보낸 편지니까 당연히 읽어봤지 그것보다 사진을 안하는 것 같은데 신나게 지낸 적이 없어 펠찌가 있는데 심하게 지낸 적이 없어 펠찌.. 아까 펠찌 안 보여줬나? 펠찌 보여줬지 펠찌 왼쪽도 보여 펠찌 왼쪽도? 심하게 지낸 적이 없어 여기에 원래 그려줬잖아 펠찌 펠찌 잡는다 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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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여주는가? 다시 보여줘야 돼 다시 보여줘야 돼 다시 보여줘야 돼 다시 보여줘야 돼 거짓말이야 어잇 사진을 찍힌 애에 미성과 팔찌가 있어 이거와 똑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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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나 있어 하하 아니야 뭐라고? 그건 아니지 맥스 모드로 양해를 구하자 맥스하게 양해를 구해봐라 마지막 거 이젠 날 묶을 수 없어 아 내 번째 거 완전 행복이다 그 애를 보고싶다 이걸로 가야겠지 하하하하 아 진짜 웃겨 오 이거 아니야? 첫 번째 거야? 응 그 애를 보고싶을 뿐이야 응 그 애를 보고싶을 뿐이야 그 애를 보고싶을 뿐이야 응 그 애를 아버리한테 특별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 애를 특별한 존재 나도 마찬가지야 그 애를 특별한 존재 나도 마찬가지야 엑스모드 엑스모드 나 위에 정의는 없다 하하하하 네 번째는 뭐야? 나 진이라고 생각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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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1번 아니야? 아 1번 같아 아 안 눌렀다 아 아 난 눌렀다 좋았냐 어? 같은 옷에 이산가 팔찌를 찾다든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금 그러시나 그렇지 슬픈 추억이 있었던거야? 아 아 브로치 나옵니다 그렇죠 아 브로치 이걸 물어봐요 만주 만주서의 꿈만은 슬픈 추억이야 아 내가 일상에 슬픈 추억이 있는거지 웃기고 있네 그럼 왜 갱면해 놨는데 왜 갱면해 놨는데 왜 갱면해 놨는데 메가사 꺼돼 와 이거 진짜 사악하여 보인다 와 진짜 완전 검찰이야 검찰 야 검찰보다 더 해 너는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과거를 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그거를 버리려고 한거고 내가 우연히 그 과거를 구입한거 신나 우연히 너는 그렇게 해서 슬픈지역에 종지부 도망치려고 했어 아 아 근데 알아서 시그러서 그 말 어허, 그 애가 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아아, 갑니다. 추궁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아, 저 때는 말랐었군요. 남자 쳐다봐. 그렇죠? 얘가 아가리야? 실루엣. 과거 친구 얼굴. 눈물을 글썽입니다. 오늘도 올렸습니다. 오늘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가리가 누군지를 알았을 뿐이지에 도대체 아야가 어떻게 편지를 보냈는지는 아직까지도 일그란 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가. 이 애를 구하고 싶지? 아, 그런 놈다. 옛날, 옛날 거 나옵니다. 성장? 어? 어? 안녕. 사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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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잉이네요. 어? 어깨잉? ズルって何ですか? ズルはズルですよ カンニングですよ カンニングだったよ それで成績が上がったのか カンニングなんてしてません 私 一生懸命勉強したの カンニングやったんでしょ 正直に言ってください やりましたよね 自家国も枯れちゃうか 証拠でもあるの? それはないですけど それはないですけど カンニングなんて 絶対におかしいですよ 言いがかりじゃない 正直に言ってくださいよね カンニングやったんでしょ そうですよね やってます 絶対にやってます いい加減にして もう我慢の限界 おー ドエマンの中には 絶対に行きました もちろん 大昇 ディバルにする リンナング 大昇 よく分くて 扉それ 그렇다고 해서 탈목을 해올 분들이 다들 저런 인생을 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여자한테 차이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안경은 천벌로써 머머리가 되겠다. 그래 이 편지에 적힌 아가리는 나야. 추국 완료. 또 한 사람 보냈습니다. 이번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진 않았어. 안경은 아가리를 좋아해. 그런 것 같다. 그녀는 잘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이 친구는 다이섹시월인가요? 그래도 그는… 그가 잘못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super했다. 그대로 해냈습니다. 바나의 공章가 이루고 싶지 않았나봐. 맞다. 제가 흐름을 따라서, 만약에 애가 meal을 못 face, 나를melBig, 내가 Cambly를 한 건가요? 저의 언제는 뭐지? 나를 넘는 건가요? 그리고 저의 anxiety 일을 감각하지 않도록... 아직도 그거를, 나를 걷게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오픈하게 정리하고 충남게가 그린다. 응 뭐뭐? 흠이의 옆으로는 걔는 엄마 아니야? 미자키 3사이즈부터는? 응 3사이즈부터 알려줘 안 알려줘야해? 네 푸라리비는 뭐야? 어? 용괴해? 아, 지금 400명이 넘었습니까?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엔딩 봅니다, 이거. 도대체 아야는 누구인지. 아, 이제 죽은군요. 별거 없으니까 죽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 근데 추공이 끝났으니까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 나한테 고마워해라, 원숭아. 어? 니즈다, 니즈. 걔다, 수연 따윈. 술집, 술집. 수상한데, 정말 수상해. 생각한다. 이 정도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밤이니까. 마취 장관. 아! 그 술집, 나카브라 한 번 가볼까?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네. 아, 새로운 시칭하면 중간에 스토리 유약 같은 거는 잠시 후에. 네.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진행을 한 다음에. 집으로 가야지, 뭐. 마취 장관해야지. 이제 소리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 소리가 나니까. 아우! 벌써 다녀요! 워딜러 호보모 씨 나오셨습니다. 아, 호보모 씨 나오셨습니다. 아, 호보모 씨 나오셨습니다. 아, 호보모 씨 나오셨습니다. 아, 이 아저씨. 아, 도움을 드릴 정보는 뭐예요? 롯판 옆에 DVD 대여줌이 생겼어. 여행가서 DVD 보는 게? 아, 재밌어. 혼자. 혼자일 때도? 보통은 현상보다 같이 보지는 거. 아, 전 여행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지를 어떻게 난파해서? 아, 뭐 현지에서 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맥스 식으로 한번 가볼까? DVD를 빌려서 혼자의 시간을 즐긴다. 맥스 싫어한가봐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나 좀 해봅시다. 어, 간다. DVD 대여전 간다. 가는 거야? 야, DVD 대여전 졸라 먼 거 같은데. 어디 있는데? 맥스 먹어도 중간 아깔 거야. 어디야? 어디야? 제일 올린 거야, 이게? 관광 가이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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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밤에 남자 혼자. 여간 집단이랑 함께 보는 거 아니지? 아, 주의자? 어. 요칸 옆에 있다고? 없어요. 표미세 상장가 가야 되나? 이동해서, 아, 이동해서 요칸을 고르고. 여긴데? 107밖에 없는데? 야, 조사한다로 DVD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상장가 있네. 상장가 있네. 생각하네. 조사하네. cd 음악 프로너. 제신 cd DVD는 저 뒤쪽? 제신 cd 저 뒤에 뒤에. 가계 쇼국. 아, 가게 무시하네. 가게 무시하네. 가게 무시하네. 우선 요거만 빌려가는 거야? 빨간 거. 빨간 거. 어, 저 배틀로얘야 있어, 배틀로얘. 살생 많이 나오는 거. 복숭아 따는 거 있어요. 카게 쇼군은 갑자기 죽은 쇼군을 대신에 쇼군을 연기하게 된 남자예요. 카게 무새. 공내명의 카게 무새였죠. 처음에는 망설였던 남자가 점점 진짜 쇼군이 되었네. 이거 그거 아십니까? 그 이정재 나오는. 얼굴에 똑같아서 왕 바뀌는 거 있잖아요, 한국 영화. 이정재가 아니라 이병헌 아닙니까? 광해. 그 이병헌이 있나? 광해 맞나? 이정재 아니에요? 이병헌. 이병헌이야. 그 내용이랑 비슷해. 이정재는 신색이 나왔던. 영적이 나왔대죠. 어쨌든. 이병헌은 나는 광해라고요, 장상에 있는. 광해 광해. 자 이제 방 진짜 며칠하고 눈치. 아 적었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7파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 사사키리. 아 진짜 이 동네 가보고 싶다. 이 동네 다 하는 거 같아 벌써. 아가리. 아 재밌어 진짜. 그러면 이제 꼬마와 절친이 남았어. 절친과 꼬마. 7, 8, 9, 10. 우리가 알기로는 4챕터가 남았는데 꼬마 2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2명한테 추궁하고 2개가 엔딩이라는 얘기네. 그리고 제가 또 보기에는 까먹었어요. 근데 후미노 요코가 그 아줌마 아니야? 엄마? 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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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군요. 노움. 버섯 그려져 있는 게 노움. 노움. 이게 꼬마를 찾는 거 같은데 그러면? 노움이고. 이번에 꼬마이네요. 마취해온 지 벌써 7일째입니다. 친구 7명 중에 5명은 판명됐고.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나. 어머니들 통이 왔네요. 아 어머니가 아들이 전화를 안 받네. 뭐 가방 사야 되니까 전화해줘. 캐리어 가방. 전화를 해달라. 결국에는 엄마가 살 게 있으니까 전화해서 빨리 사주어라. 이 얘기군요. 그렇죠. 네. 아 저희 잠시 5분만 쉬었다가. 아 그 전화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한 챕터가 끝나서 그러는 건데. 한 챕터도 있고. 우린 두 챕터 두 챕터 한 챕터 아닌가요? 지금 어머니한테 빨리 전화해서 캐리어 가방 사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번 끊어간다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갔다 와서 스토리 또 요약도 하고. 5분짜리로. 5분짜리 짧게. 5분 안에 어머님이랑 통화가 끝납니까? 자꾸 이러시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정말 현실 루트네트를 볼 수도 있어요. 시청자들이 지금 여기서. 맥스 모드로 출고 갈 수 있으니까. 맥스 모드로 지금.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드려. 저도 장모님한테 전화드려야 되거든요. 네. 생신이시라. 저희는 잠시 후에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 다음에 이제 dare게요. seguirיא nouvelle. 이еля! 쩍 tenant이 만나요! 뒤쪽 WILL thats Tru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